안녕하십니까? 67패턴 북의 저자 신현규 박사입니다. 11장 빈칸 채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n your textbook, page 202 and 203에 해당됩니다. 자, 동사 어휘에 관련된 문제고요. Vocabulary is item이에요. 버블에 대한 성도고요. 이때는 어떨때냐? 보기가 모두 동사인 경우를 우리는 동사 문제라고 합니다. So, all the choices are verbs. Then we call it verb items. Fill in the blank에 한 문제 나옵니다. 맨 처음 문제가 명사고 두 번째 문제가 동사예요. This is second item in the fill in the blanks.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동사에 대한 거고요. Fill in the blank에 나오니까 리딩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리딩 파트에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명사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First, you need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b and noun. So, you need to check the noun first. And then you need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noun and verb. 그 다음에는 you need to find the correct related words. 그래서 리레이티드 월드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오는 명사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You need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un and verb. So, you need to work in the choices. 그렇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관련어를 찾으면 됩니다. Look for related words. 예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02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두 줄로 줄을 서야 합니다. 줄 서서 기다릴 때는 빨리 타려고 세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차례를 땡땡 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There are three sentences in the item.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지내야, 바꿔야, 지켜야, 안내해야 그러면 동사를 보면 지내다 하면 뭐냐면 hold, have 이라는 뜻입니다. 차례를 지내다 하면 이때는 차례들이 세레모니가 돼요. 세레모니 그 다음 바꿔야 바꿔야 이건 체인지예요. 그러면 이때는 턴이 돼. 턴 체인지 턴 지켜야 하면 킵이 되는데 이때도 차례가 턴이 돼. 안내해야 이때도 가이드 턴 그래서 턴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례를 하고 다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어가 틀려져서 아무래도 답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다. It's really It cannot be the answer because this 차례 is really different meaning of three other choices. 그래서 2, 3, 4번이 몽땅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례를 바꾸다 change turns 차례를 지키다 keep turns 안내하다 guide turns 항상 차례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analyze third sentence first 세 번째 문장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blank가 뭘 불면 뭘 찾는다? noun을 찾는 거예요. noun 인프론 noun 그래서 noun이 뭐예요? 차례 여기서는 turn 이런 뜻이에요. turn 차례 늘은 목적격 조사예요. 그래서 object 마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바꾸다 지키다 안내하다 몽땅다 맞습니다. 뭐뭐 여야 합니다. 이것은 should의 의미예요. 또는 have to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종결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it's final endings and its meaning should or have to and 항상은 always 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n conclusion we cannot find correct answers using third sentence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we need to go to we need to proceed to second sentence to find correct answers 자, 그러면 일단 가기 전에 뭘 문자 번역을 한번 볼게요. we need to check the translation 자, you always have to 땡 땡땡 your turn 이렇게 됩니다. 세컨 센턴스로 갈게요. we cannot find correct answer in this third sentence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릴 때는 빨리 타려고 세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줄 서서 줄 서서 이게 바로 뭐냐면 fall in line fall in line 자, 서서 이 서가 뭐냐면 서가 엄이에요. 엄이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납니다. 줄을 서 줄을 쓰고 그 다음에 waiting 이렇게 됩니다. 기다리다 하면 wait stand 이런 뜻이고요. 때는 리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이에요. 종결 엄, 연결 엄이고요. 뜻은 whe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하면 fast hurry 이런 뜻이고요. in a hurry 이런 뜻이에요. 타다 만 ride 와 catch 이런 뜻이고 려고 하면 벌써 연결 엄이에요. 의미는 in order to 또는 intent to plan to 이런 뜻입니다. in order to ride on 세치기를 하다 세치기 컷인 라인이에요. 컷인 라인 세치기를 하다 이게 컷인 라인이에요. 근데 하다 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를 이라는 목적어를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세치기 하면 컷인 라인 그 다음에 를 오브젝 마커예요. 뭐에? 하다의 오브젝 마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should not 이런 뜻이에요. should not should not cut in line 이런 뜻이에요. 종결 엄이 같아요. should not 낫의 의미를 갖습니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 when you are falling in line and waiting for a subway train you should not cut in line to ride on a subway fast in a hurry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you can find the answer? 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야 됩니까? keep your tur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례를 지키다 다시 한 번 볼까요? just check 자 여기서 보면 차례를 지키다 왜? fall in line and then waiting you need to you should not cut in line you should not cut in line 해서 여러분은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알 수가 있다? 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세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유니트 you should you should keep your you should keep your turn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문장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두 줄로 줄을 서야 합니다. 자 그냥 앞에서 부터 하겠습니다. 지하철 하면 subway train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격 목적격 조사예요. 오브젠 마커가 됩니다. 근데 목적격 조사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목적격 조사가 이 문장에 씌웠습니다. 기다리다 는 wait 이런 뜻이고요. 때는 아까도 나왔지만 외뇌 의미 연결 의미 다 연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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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줄로 하면 인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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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줄을 서다 이게 또 하나예요. 그래서 for in line 인 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인 업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해야합니다는 have to 이렇게 됐으니까 have to 라인 업 이렇게 그냥 하나로 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을은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격 조사를 쓰였다 이런 얘기고요. 야 합니다는 종결 무슨 뜻이다 should not have to 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번역을 보면 when you wait for a subway train you have to line up in two lin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항상 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왜? 새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례를 지키다 새치기를 하면 안 되다 요게 바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센턴스는 어땠느냐 시험에서 나왔던 센턴스 in actual your test your test your test 에 나왔던 센턴스 original 센턴스 in the actual test is this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줄을 서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합니다. 뭐 할 때 기다릴 때는 뭐를 지하철 대신에 버스 대신에 지하철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어디 됐어? 두 번째 문장은 줄을 서서 줄 서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때는 세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빨리 타려고 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땡땡 합니다. 차례를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